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3월 2일 수요일이고 내일장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오늘 3월 첫날이었는데 기분좋게 상승을 해주면서 끝났어요. 여기에서 3중바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상승추세로 돌리려고 하는 지금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닥권에서 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 다시 5일선으로 돌아섰고 지금 이제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협상을 할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혹시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다이렉트로 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두 달 동안 그 이슈로 해서 많이 밀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좀 돌릴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돌릴 때 지수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종목들에서 강한 대장주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지수만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대장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했던 것부터 보시면은 오늘 지수가 좀 좋았고 저는 이때 여기에서 큰 은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돌릴 때 지수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원래 평상시에 하던 기준 상한가나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1일차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갔어요. 우선 일동제약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 이틀차였죠. 보시면은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매수를 들어가고 올라올 때 또 짧게 좀 끊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심풍제약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까지 강하게 치고 오늘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또 잡아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올라가지고 또 짧게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도 월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제가 갭상이라서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오늘 한 번도 오전에 쳐줬죠. 오전에 한 번 더 쳐주고 내려올 때 다시 잡아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매도해주고 다시 동일 타점에 다시 동일 타점에서 한 번 들어갔다가 또 올라갈 때 매도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이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못했고 여전히 좀 비중을 줄이고 좀 상승폭도 좀 짧게 짧게 1,2% 꺼내서 좀 끊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진짜 대장주다라는 종목들은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여전히 전쟁 관련주에 돈이 쏠리긴 했는데 이 곡물 관련주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이제 또 전쟁보다는 러시아에 다른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제재를 가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입하는 거죠. 러시아에서 발생되는 밀인가? 어쨌든 이해되시죠? 러시아랑 다른 나라랑 이게 러시아라고 치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제재를 해버리니까 러시아에서도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는 물건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석유 관련주와 곡물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주 후보로 골라놨던 보송파워텍은 한 번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 갭이 있어서 좀 강한 대장주라기보다는 좀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전 관련주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건 검색식을 통한 대장주 후보를 좀 찾아보면 한국 석유는 그래도 전쟁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쳐다보진 않을 것 같고 팜스토리는 어차피 곡물 관련주고 미래의 생명 자원이 곡물이죠. 이 종목은 지금 1차, 2차, 3차, 4차 상승을 가고 있어서 지금은 못 보고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DN 같은 경우는 좀 뭐라 해야 되죠? 역별이라서 패스를 하고 STX 행진 이 조선주가 생각보다 조금씩 조금씩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종목도 이 STX 행진은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조금 절반권은 노력을만 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아니고 이 아래는 대금이 안되네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대장주 같은 테마 대장주는 좀 보이지 않았어요. 산발적으로 여러 종목들에서 돈이 좀 분배돼서 들어간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또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완벽 Comme 요리 왕